이럴 때는 저는 얘가 저를 물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잘하면 목이 빠져나오게 하면 됩니다. 네, 자. 길 꺽 잡아요. 길 꺽 잡아요. 예, 잘하고 있어야 되네요. 괜찮아요. 말하지 말고 괜찮다고 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기다려. 관심을 보이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들고 있으면 돼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만히 계세요. 그냥 가만히 해. 좋아요, 지금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해주세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가라앉히십시오. 자,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다운. 네, 괜찮아요. 훌륭합니다. 이제 조금만 줄을 내려주세요. 표정이 바뀌었거든요. 이럴 때는 다시 괜찮아요. 지금 표정이 좋아졌어요? 네네네. 지금 또 잘졌어요. 지금 다들 가족분들이 다 리에 눈치 보면서. 아니, 이거. 지금은 보세요. 입 사이에 조금만 건드려도 흐르르 한다. 봐봐요. 리에. 리에. 아, 이거 봐. 으르렁 으르렁 하네. 아이디언 같은 그 눈빛이. 그치, 완전 경계로 지금 눈빛이 바뀌었어. 아, 이거 봐. 아, 이거 봐. 아, 이거 봐. 아, 이거 봐.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 이거. 카메라가 스톱, 스톱. 아, 카메라가 움직이니까. 그러네. 계속 그려버리세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 저쪽으로 좀 왔다 갔다 해 봐요. 왔다 갔다 해 보세요. 예, 관심을 좀 돌리게. 예? 예? 카메라 봐라. 카메라 봐라. 야, 이거 움직이지 말라니까. 진짜 카메라 떼게 생겼어요. 야,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카메라 봐라. 이제 물릴 수 있는 상태여서 예민해질 수 있어요. 카메라 움직이지 말아줘. 걔가 좀 긴장도 많이 하고. 계속 카메라만 쳐다보고 있어. 그런데 걔 아직까지. 아, 카메라만 보는구나. 아, 지금 카메라 쳐다보고. 이 걔 줄을 다른 사람이 잡아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제가 한번 잡아볼까요? 형님, 저 대처 못하면 발등 찍혀요. 조심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얘가 그 보호자들이 방에 다 들어갔을 때. 우리랑 같이 있을 때 가야 돼요. 그때도 얘가 난리를 치는지. 그렇죠. 여기다 묶어놓으면 좋긴 한데. 이 걔를. 쇼파 다리 밑에 없어요? 쇼파 다리 밑에 할 수 없어요?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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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가족분들 다 들어갈까요? 우리 어머니 어머님이 방에 다 들어가실래요? 각자 방에. 그런 다음에 얘가 어떤 반응을 보낸지 한번 볼게요. 우선 예상은 아무 반응은 안 있을 것 같은데. 안 있어봐요. 지금 주인을 찾은 거죠? 네, 맞아요. 지금 약간 기가 죽었어. 바로 왔네. 바로. 돌도 만지고. 이제 도랑 만져볼게요. 자, 도랑 만져봐요. 형님도 만져보세요. 네? 형님도 한번 만져볼까요? 누가 나? 네. 뒤에도 있으니까. 뒤에 저기.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이건 전혀 공격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장난기 어린 강아지의 모습이죠. 앉아, 앉아. 네, 네, 네. 부드러워, 부드러워. 부드러워. 네, 부드러워. 지금 전혀 안 물 거예요. 지금 전혀 안 물 거예요. 아니야. 어머. 그러다가 다시 형님 손 떼고 보호자 나와서 다시 화분 만져보라고 할 거예요. 자, 보호자님. 다시 나와주시겠어요? 화분 한 번 만져보세요. 아버님이. 아버님이 완전히 제 압권이야.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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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버지. 이거 털. 아버님. 입사기. 그러다가 형님도 같이 만져볼까요? 아버님하고 형님하고 같이 만져봐요. 아이고. 아이고. 지금 아동이나 하지 마. 지금 아동이나 하지 마.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이제 가족들 쓱 들어가게 해주세요. 다 들어가세요. 다 한 번 들어가 주시겠어요? 다 들어가세요. 아버님 들어가세요. 아버님 들어가세요. 아버님도. 이게 가장 힘든 교육이야. 이게 가장 힘든 교육. 아버님 할 때보다는 착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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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착해. 지금은 또. 리혜야. 리혜야. 네? 아빠가 싫어? 왜 예쁜 짓 해. 아빠가 싫어하구나. 아빠한테 혼났어? 뭐 아빠한테. 사연 있는 거야 뭐야. 물지 마 사람. 그렇지? 사람 뭐. 어머 이렇게 예쁜 애가. 이따가 강혁을 가르치라고 할 거야. 난 너 겁 안 나. 아니야. 응? 오빠가 저거 괜찮잖아. 내가 보이는 게 안 좋아. 너 왜 그래. 좋아. 너희 보호자님 워낙 사람이 좋으신다. 그러니까. 세무처면. 저거 막 쳐다보는 거야. 네 보호자들 봐. 한심한 모습을. 저게 네 보호자야? 그치? 배신감 느낌인데. 진짜 오랜만에 저렇게 하는 거잖아. 맘 놓고. 사실은 너무 놀랐거든요. 진짜.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고. 우리한테 그런 거 보고. 우리한테 무슨. 감정이 있었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앉아. 앉아. 그렇지. 자. 강혁우 선생님 곧 오실 거야. 잘 지내봐. 형님 너무 잘했어요. 할 거는 다 한 거 같아요. 고맙습니다. 박혜야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고맙습니다. 할 운동 сот霖 growth 잘 지내냐하면 main沒有 점심ues. 여기. 한글자막 by 한효주